평창군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어진 지 1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경로당 개선에 들어갑니다.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해 경로당 32곳의 내 외벽 단열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리모델링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. 평창군은 앞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어린이집 6곳, 보건소 20곳, 경로당 36곳도 공모를 통해 130억 원을 들여 개선해 왔습니다.